아, 맞다. 그 여자. 어, 저, 저, 본부장님! 어? 저예요, 정 비서. 대체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당신 혹시 여기 있던 요란한 여자 못 봤어? 누구요? 아, 내가 좀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어, 반가워요, 페로니카, 팍이에요. 요즘에요, 보이스피싱에다 뭐다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사기를? 하, 날 처음 본데요. 우리가 만난 게 몇 번이고 내가 그 여자랑 키스? 음, 암튼 코튼 같은 희한한 모자를 쓰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안쪽에서 찾아봐. 내가 밖에서 찾아볼 테니까. 저, 아니 갔겠죠. 본부장님도 들켰는데 설마 아직까지 여기 있겠어요? 음, 아, 그럼 말이라도 해줘야겠다.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야. 진짜 베로니카 박이지. 본부장님, 지금 굳이 그러실 필요가... 저, 본부장님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그런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